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.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도지사 예비후보 등 6명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에 좋아요를 50여 차례 클릭한 사실이 적발돼 훈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.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그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